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원포인트 그래머 베이직원 모의구사 두번째 날입니다. 아마 집에서 이미 문제들을 풀어봤을 거구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번과 2번 문제 한번 살펴 볼게요. 다음 중 셀 수 있는 명사를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1번과 2번은 명사에 대한 문제구요.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건 1개, 2개 그리고 S도 붙일 수 있는거지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넘버원, 스노우. 네 눈 셀 수 없어요. 그죠? 밀크, 액체기 때문에 셀 수 없구요. woman, 음 여자를 얘기하네요. 자 여자 한 명일 때 a woman 사용하구요. 여자들 이라고 했을 때는 두 명 이상이 됐을 때는 단어가 바뀌지요. we mean 이라고 합니다. and then how about bread, 빵, 셀 수 있을까요? 음 셀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살 때는 a loaf of bread, two loaves of bread 라고 해서 빵을 세는 단위가 있었어요. music, 음악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woman, number two, gold, 금이지요? 금도 셀 수 없습니다. rose, 음 장미꽃. 자 장미꽃, 꽃 한 송이, 꽃 두 송이 이렇게 셀 수 있지요? 자 rose하고 rose의 복수 형태는 바로 S를 붙여서 roses 라고 사용해요. 네, rose 셀 수 있어요. 런던 대문자 보다시피 도시 이름 셀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and paper, paper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paper 같은 경우도 a piece of paper, two pieces of paper 이렇게 장으로 세는 수량 단위로 했었었구요. mr baker, 네, 사람도 역시 이렇게 도시처럼 고유대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습니다. number three, 다음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라고 했었구요. 자, 그림을 보니까 거의 두 마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괄호 안에 주어진 건 goose구요. 자, 이렇게 o, o로, o, o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명사 형태는 우리가 복수형을 만들 때, 뭐 어떻게 바꿨었죠? tooth, kiss, foot, fit 했던 것처럼 goose, geese 로 바꿉니다. and then, 자, 강아지 세 마리가 있습니다. puppy가 복수 형태가 되려면 y가 탈락하고 puppy, i, s 이렇게 붙입니다. puppies. next one, four. 다음 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deer 볼게요. 사슴이구요. 사슴은 한 마리도 사슴, deer, 열 마리도 deer 사용하구요. ship, ship 똑같구요. fish, fish. 전부 다 얘네들은 단수형태와 복수형태의 모습이 같은 명사들이었습니다. 셀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마리도 a ship, 100마리도 100, ship. s를 붙이지 않는 단어들이었구요. 자, dish, dish. 어? dish는 fish처럼 sh로 끝나긴 하지만 접시 하나와 접시 여러 개는 복수형태 다 다르죠? 자, 복수형태일 때는 dishes라고 사용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요. 자, child, children. 발음이 달라요. 아이 한 명은 child, 아이 여러 명은 childre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number five.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야 된대요. 그럼 보기 1번부터 5번까지는 하나가 쓰임이 틀리다라는거지요. 지금 보면은 밑줄이 전부다. 자, 관사에 붙여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I like the science. 자, 1번 보기는 과학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인데 과목입니다. 과목 앞에 우리가 정관사 더 붙이나요? 아니지요. 네, 과목 앞에는 앞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I like science, I like English, I like math. 이런 식으로 과목 앞에는 아무것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number two. 그냥 다른 것들도 확인해 볼게요. It's an album. 맞지요? You play the piano. 악기 앞에 연주한다 라고 했을 땐 더 써야 합니다. and look at the dog. 저 강아지를 봐 라고 해서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는 더 를 꼭 사용해야 해요. and open the window. 이렇게 open the window, 저 창문을 열어줘 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look, open,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명령문 둘 다 특정한 것을 지칭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더가 꼭 쓰여져야 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next one. number six. 다음 우리말 뜻과 같도록 a, b에 알맞게 말이 짝지어진 걸 골라야 합니다. 자, 한국말 잘 봐야 되겠죠? 케이크 한 조각입니다. n, 물 두 병입니다. 자, 한 조각은 상관이 없지만 두 병이었을 때는 복수 형태가 들어가야 되니까 s가 들어가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우선 조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peace라는 것을 썼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후보는 1, 3, 4번이죠? 그 다음, 그럼 1번을 살펴볼까요? bottle, 안되지요? 단수 형태니까 bottles, 네, 정답이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bottles, two bottles of water 맞고요. and, glasses도 복수 형태이긴 한데 자, glass는 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을 찾아야 되니까 정답이 3번입니다. 자, 5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bowl, 무엇이었죠? 네, 그릇입니다. 한 그릇 할 때 사용하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를 세야만 할 때는 a piece of, a bottle of, a bar of, a loaf of 이러한 수량 단위를 사용했었어요. 자, 넘버 7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는 말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I drink two of milk everyday. 자, 나는 우유 두 잔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병이 될 수도 있고요. 매일 이 우유 얼만큼을 마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two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수량 단위가 s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bottle 안 되고, cup 안 되고, liter, 아, liter는 우리가 1리터, 2리터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서 하루에 우유 두, 1리터를 마시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s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 안 되고요. glass, 잔 한 잔이죠? 네, 이렇게 glasses, 복수 형태에 들어가 있는 건 5번밖에 없네요. 넘버 8 자, 다음을 읽고 빈칸 A, B에 알맞는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걸 골라야 합니다. 자, 여자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자, 한번 문장 볼까요? She is pianist. 자, 직업 앞에 붙이는 관사 뭐 사용해야 되죠? 아, she is a pianist. I like, 아, 그, 나는 저 pianist를 좋아해 라고 해서 위에서 언급했던 pianist를 다시 똑같은 사람을 두 번째 언급할 때는 우리가 덜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너버 9 and 10 그림을 보고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골라야 합니다. 자, 우선은 나무가 두 그루입니다. 자, 그래서 what are 하고 나왔고요. 자, 손가락을 보시면은 가까이서 지칭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멀리서 지목하고 있나요? 가까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라는 이것들은 무엇이니?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this는 우선 안되지요. 이것, 단수니까 자, this의 복수 형태인 what are these? they are apple trees.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those는 복수 형태이긴 한데 멀리 있는 것을 지칭해서 가르칠 때 those를 사용했었어요. that의 복수 형태였죠? 네. 그래서 정답은 9번입니다. 자, 넘버 10 이번에는 지목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멀리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무엇이죠? 네, 다리입니다. 자, 다리는 대화에서 대답해서 나오네요. 자, what's 하고서 멀리 지칭하는 거 저거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what's that? 들어가고요. it's a bridge. 라고 합니다. 자, 11 and 1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문장 살펴볼게요. who are the children? 자, 그 아이들은 누구니? 라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주어로서 쓰였네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은 복수 형태죠? 그래서 여러 명을 지칭하는 they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런데 them, they 같이 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대명사 파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they는 주격으로서 사용하는 그들이고요. them은 목적격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them이 사용이 되면 을 이라는 한국말이 붙어요. 그래서 who are them? 이라고 한다면 그들 을 누구니? 이상하죠? 그래서 주격 they 그들은 누구니? 이렇게 3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number 12 those are his boots 저것들은 그의 boots들이야 라고 나왔는데 그의 boots라고 해서 소유격하고 명사가 같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의 것 것으로 소유 대명사를 골라야 합니다. 자, his는 보습이 소유 대명사도 똑같았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번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his 그의 것 들어갔는데 apostrophe s 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apostrophe s 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단지 소유격을 만들 때 뭐 it's elite teacher's boots 이런 식으로 이름 뒤에 붙였을 때 apostrophe s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었었고요. 소유 대명사는 his는 모습이 똑같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장 13번, 14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는 말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애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음음음 Korean 이라고 했어요. No, she isn't 라고 했네요. 아, 그러면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대답에서 she가 쓰였기 때문에 sh로 질문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she에 같이 다니는 비동사 Is she Korean? 그녀는 한국 사람인가요? No, she isn't.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4번 지금 남자아이들 둘이 보입니다. 자, 우선 질문 음음 Good at baseball? No, they aren't. 아니, 그들은 아니에요. 라고 한 거 보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파악한 것처럼 여러 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선 하나 데이로 바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re they Good at baseball?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보기에는 are they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 are로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 명이니까 그러면 are you 당연히 아니고요. are the boys 그 남자애들은 야구를 잘하나요? No, they aren't. 이렇게 대답하지요. 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질문할 때에 명사로 명사를 지칭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Are the boys 라고 대답하더라도 대답에서는 물어봐도 대답에서는 대명사로 바꿔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15 and 16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는 대답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대화 한번 볼까요? Are you and Julie cousins? 자, 너와 줄리는 사촌들이니? 사촌이라는 단어는 이전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그지요? 자, 너와 줄리는 사촌들이니? 라고 한다면 대답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음, 그럴 수도 있죠. Yes 너와 줄리니까 우리는 그래 라고 해서 Yes, we are 또는 이렇게밖에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너랑 줄리기 때문에 응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을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위 라는 대명사가 쓰여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6 Am I your friend? 내가 너의 친구니? 내가 너의 친구니? 자, 대답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응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해서 Yes, you are 또는 No, you aren't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대답은 3번이네요. 17 and 18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는 대답을 쓰라고 했습니다. 17 보시면 열쇠가 있고요. 열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질문 Are these your keys? 자, 이것들은 너의 열쇠들이니? 자, 이것들이라고 얘기했더라도 대답할 때는 꼭 they 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o, they aren't 라고 사용해요. No, they aren't 아니, 그것들은 아니야. They are my brothers. 그것들은 나의 남동생일 것이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질문에서 질문에서 this나 these that이나 those 라고 질문하더라도 대답은 항상 대명사 it이나 they를 사용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No. 18 Is this yours? 이것은 너의 것이니? 아니, 그것은 아니야. 자, this로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죠? 대명사 It isn't 라고 사용합니다. 어,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서 또 여기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No. 19 다음 중 잘못된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밑줄도 없고 보기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This backpack is my sister's. 이 이 가방은 가방 한 개죠. It's my sister's. 한 개와 비동사 네, 같이 다니는 아이들 맞지요? 네, 1번 문제 없고요. This shoes are hers. 오, this는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shoes는 신발이 여러 개고 오, 또 동사는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복수형 비동사 are 가 쓰였습니다. 이 신발들은 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is의 복수형태인 대문자로 쓸게요. These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These shoes are hers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2번 그리고 나머지 3, 4, 5번도 확인해 볼게요. They aren't mine. 그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야. 문제 없고요. That car is my dad's. 저 차는 나의 아빠의 것이야. 네. 다 문제 없습니다. 단수, 단수. 5번 This cheese is delicious. 네. 치즈는 단수형태의 명사지요? 그래서 이 치즈는 맛있어. This 맞고요. 단수형태 비동사.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Number 20 다음 글을 읽고 1번에서 5번 중에 바르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Let's make a sandwich. There is a recipe. 지금 레시피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밑줄 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수량을 셀 때 사용하는 그런 수량 단위들이 나왔어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Two pieces of bread. 두 조각의 빵. 음 음 여기서 많이 의아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빵은 어떻게 쓰기로 했지? 어 선생님이랑 책에 slice 쓰기로 했는데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slices 가 아니라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빵은 slice 뿐만 아니라 piece 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피자도 a piece of pizza a slice of pizza 이렇게 빵 같은 종류의 조각은 piece S와 slice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전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Number two All slices of cheese 자 어는 한 조각인데 slices에 S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우리는 S를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나왔고요. And then Number three Three slices of tomato 자 3번만 확인하셔도 2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Slices 여기에는 3 세 조각이라서 S가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보니 위에서는 어 는 한 조각인데 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umber four A jar of mayonnaise 자 마요네즈 한 병 문제 없죠? A bottle of mustard 자 머스타드는 겨자입니다. 여러분들 핫도그나 뭐 샌드위치 같은데 노란색의 그런 소스가 있지요? 머스타드 인데 머스타드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 한 병 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문제를 풀어볼 때는 그냥 아 느낌 상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 하면서 약속 했던 어 명사 셀 수 있는 것들 또 셀 수 없는 것들 또 비동사 비동사 질문할 때에 같은 것들로 대답한다 이러한 규칙들을 잘 적용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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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